오.. 쭉 가면 이마트가 나오는 거야? 이야.. 진짜 옛날에 구르가 한.. 8, 9년 전에 없었는데.. 이제 구르논에서 이마트를 걸어서 바로 갈 수 있는 데가.. 월계좌가 바로 갈 수 있구나.. 좋은데.. 바닥이 진짜 처음이야.. 엘레베이트도 있고.. 오.. 너 오늘 왜 이렇게 돈을 썼지? 웬열? 아.. 저기 옛날에 이마트 걸어가려면 공흥역에서 보카도로 지나서 갔어야 되는데.. 오.. 바로 갈 수 있네 이제.. 중랑천.. 공흥역에서 살기 좋아.. 나쁘지 않아.. 중학교 입구.. 되게 많이 걸어가야되나? 맞죠? 제작권은 여기서 돌아가세요.. 아.. 신기하다.. 가보자 이마트 여러분 안녕하세요.